저 우리 보름 말아 죽었어 누구를 기다리나 당장 신발새 헛을 빛지는 아홉이 울었어 서저새 우리 대만 기다리 빨리 갈게요 서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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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저히! 서저궁새가 울기만 하면 떠나면 이 웃기 훨씬 됐어요 네 랄라 좋아요 잘 가고있다 제가 왜 빨리하고 느리게를 반복하냐면 우리 선생님들은 잘하시는데 느리게만 하면 재미없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너무 잘 안하시고요 빨리 가셔도 돼요 자 이번엔 왼손 갈게요 콜부터 갈게요 한 잔을 끼고 돌돌이 차면 누구만을 기다리나 정말리 슬쎄 송아지매도 희쩌놓아서 서저새 우리 대만 기다립니다 빨리! 서저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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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저가 울기만 하면 떠나면 이 웃기게 용산가능돼요 자 이제 양손이 보세요 손 한번 푸시고요 틈틈 자 오른손에 하는 이마 이렇게 좋고 으샤 자 준비할게요 자 한 가지 바로바로 이동할게요 하나 둘 셋 땡 하나 둘 셋 땡 하나 둘 셋 땡 서저쿵 서저 새가 울고 아 너무 빼라 상천리가 안싹에 풍렬이 번쇄로 내 생활이 또 새는 오는데 희한한 희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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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